지금이 산책하기 딱 좋은데? 어디보자 지금 나가야 되는데 눈치를 좀 더 줘볼까나? 아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지금 나가야 된다니까 아우 속터짐주의 아빠 동영상 찍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 산책 가야 된다고 아휴 속터다 속터다 요즘은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나가야 된다고 산책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 두 번 밖에 못하는데 어? 어? 지금 빨리 갔다 와서 저녁에 해 떨어지면 또 나가야 된다고 아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 아휴 계속 이러고 있으면 데리고 나가겠지 뭐 볼 수 있니 너네가? 이렇게 눈치를 두는데 어떻게 안 나가겠어? 안 나가곤 못 베길걸?